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TV 뉴스 특보입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내년 4월 보궐선거 준비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두 정당 모두 도덕적으로 흠집이 없는 후보를 뽑겠다며 이른바 도덕성 대결을 예고했습니다. 첫 소식은 김대우 기자입니다.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유고와 오고돈 전 부산시장의 사퇴로 내년 4월 7일에 치러지는 보궐선거. 이 선거를 5개월 정도 앞두고 각 정당들의 움직임이 분주해지고 있습니다. 먼저 더불어민주당은 여러 논란 속에서 내년 보궐선거에 후보를 내기로 결정한 이후 곧바로 선거기획단을 꾸리고 후보를 어떻게 뽑을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큰 틀에서는 후보자 검증 기준을 정비하고 강화해 더 엄격한 도덕성 검증을 통해 후보를 정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더불어민주당보다 일찍 보궐선거 준비에 나섰던 국민의힘은 후보 선출 방식을 구체화시키고 있습니다. 당내 경선 과정에서부터 제2의 박원순, 오고돈 사태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전략인데 시민검증특별위원회라는 단계를 통해 권력형 성범죄 등 성비위와 세금 탈루, 병역 비리는 물론 막말과 갑질 등 사회적 부적절 행태까지 검증해 보궐선거 후보를 내겠다는 구상입니다. 이처럼 민주당과 국민의힘 모두 도덕성을 강조하면서 내년 4월 보궐선거는 어느 정당이 더 흠집없는 후보를 낼 것인가에 초점이 맞춰질 전망입니다. btv뉴스 김대우입니다. btv뉴스 김대우입니다. btv뉴스 김대우입니다.